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금서는 약간 다른 목적과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사건은 마태보금에만 있고 어떤 사건은 마태나 누가에만 있고 다른 보금서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금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혹시 어떤 기적이 사보금서에 모두 나와있는지 아시는지요 어떤 기적이 과연 나와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오병희의 기적이 사보금서에 유일하게 딱 나와있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훈이 우리가 오병희의 기적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름은 다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기적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증인들이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증인은 죽지만 기록물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의 부피와 양으로 인해서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과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I am statement를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희의 사건 남자 성인의 숫자로 세워도 5천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의 기자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다면 정말 당연하게도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먼저 오병희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메시아가 베푸는 잔치 아니면 메시아적 잔치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완전히 도래했을 때 있을 우리를 위한 잔치라는 개념을 이쪽 머리에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 사역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를 이쪽에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구약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가운데에서는 오병희의 기적의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희의 기적을 우리가 신학에서 접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면 누구나 아 이거가 생각이 나는구나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2사에서 25장 6절에서 8절하고요 6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베푸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리니 저는 구약을 읽다가 만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란 말이 나오면은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옵니다 이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희의 기적을 접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접했을 때 딱 생각나는 사건이 열한기야 4장 22절부터 44절에 있는 선지자 옐리사가 행한 기적입니다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벌였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보리떡과 채소 한 봉지를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이 20개라고 했으니 아마 넉넉하게 잡아도 20명 안 그러면 10명 정도밖에 먹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갖고 100명을 먹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이 이걸 갖고 제가 어떻게 저 100명의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그죠? 20명분 10명분의 양을 갖고 100명에게 먹으라고 주는 것은 상당히 미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분명히 부족한 양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1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양이 남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병의 기적의 의미를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구약의 사건은 출애국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만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하나님께서 눈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을 정리를 하면은 이사에서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베푸신 잔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베푸신 20명분의 양으로 100명을 먹고 남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의 기적이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앞으로 베푸실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큰 타블로이드 종이에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 복사를 해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좀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여덟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거나 아니면 고치는 사역이 그 가운데 있었다 두 번째는 적은 양이 많은 양이 되었다 세 번째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먹이기 앞서 앉으라고 하셨다 여섯 번째는 음식이 남았다 일곱 번째는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도록 모았다 여덟 번째는 오천명 또는 장정만 남자만 오천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기적에는 보통의 다른 예수님의 기적이나 가르침의 사역에서 흔히 나오는 거의 매번 나오는 반응이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이 놀라는 반응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약속이나 한 듯이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가 엄청난 양이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적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놀랐을 텐데 이거보다 작은 기적에도 엄청나고 놀랐다는 것을 적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군중들의 반응이 살짝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려한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이 기록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놀라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삼기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적은 것입니다 군중들이 놀라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한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아마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도 저와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 본문들은 제자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나오고 많은 군중도 나오고 이것이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른 그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왠지 가르침의 중심이 아니라 제자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 힘들고 지친 목자 없는 양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호수를 끼고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서 온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단체로 우르르 뛰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유교가 터지자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막 우르르 뛰어갑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교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국제시장의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 우르르 뛰어오는 모습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누가 보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병 고치신 것을 중지하시고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내일 다시 오면 다시 말씀과 가르침을 병 고침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한 겁니다 여기는 마을도 아니고 좀 떨어진 곳이고 사람들이 급하게 오라고 간식도 싸우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지극히 당연한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냅니다 그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역한 얘기들은 막 늘어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기적 오병의 시작이 이걸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나와 같이 쉬기 위해서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제자들이 너무나도 지쳤기 때문에 좀 편히 먹게 해주고 쉬게 해주시려고 이 한적한 곳으로 오셨는데 즉 제자들의 건강을 생각을 하셨는데 육체의 피로를 생각해 주셨는데 지금 군중들의 피로를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늦게까지 가르치신 데에는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는 알려주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사역에 임하는 자세와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루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은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은유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셔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내용이 내용의 흐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직선적이라서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겠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가르치신 것을 모르는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세상 말로는 사고는 누가 지고 뒷처리는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늘 읽던 것인데 다시 읽으면서 그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참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말씀과는 다르게 정작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나누셔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기록할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삭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주시니까 이것이 5천명이 먹었다 배불리 남았다 사람들이 놀랐다 남아서 12광줄이에 담았다 이런 얘기를 좀 충분히 자세하게 써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놀란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반응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돈입니다 돈이 해결점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풍부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에 모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을 해결점으로 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 사역을 돈이 되는 사역과 돈이 되지 않는 사역으로 구분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면 돈만 나가고 돈만 지출이 되는데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은 예산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이 회중의 마음 가운데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리일까라는 이런 반응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반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로 한 말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럼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라고 한 다음에 그들이 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보라고 하신 것은 사실 힌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임하는 자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사역에 우리가 가진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사용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찾아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가정애배를 이끌고 믿음의 리더로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각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고요 각자 일하시고 있는 일터에서 맡겨진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도 모르고요 가르치는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먼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저녁 식사용으로 아이에게 싸준 것이거나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같이 왔는데 제자들이 혹시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을 때 이 아이가 듣고 엄마 그거 저를 주세요 제가 저 제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지역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 구역이 가지고 있는 것,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한 공동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질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은 후에 예수님께서 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저는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쓰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들판에 나왔는데 앉아서 먹지 서서 먹겠습니까 서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든 서서 먹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대로 돌에 앉아서 먹든 나무에 지대서 먹든 그냥 편한 대로 먹을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라고 해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두 동일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하니까 다 기록했겠지 이게 아니라 마태는 동일한 예수님의 명령인데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누가는 대신에 기록한 것이 있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동일한 명령이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히 앉아서 먹었더라라고 우리가 충분히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복음서는 앉게 하라라는 이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100명씩 또는 50명씩 예수님께서 앉게 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아마 앉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제자들의 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도 백성들에게 100명씩 앉으세요 50명씩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남는 것을 수거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떼는 족족 늘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한 줄로 길게 줄을 서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앞에서 옅다 이렇게 띄워주시면 시각적으로 딱 눈에 띄니까 아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시각효과도 좋고 제자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십니다 100명씩 50명씩 힘들어도 너희들이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누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5천명이 아이를 제외한 숫자이니까 실제로는 아마 최소로 잡아도 만 5천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100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앉힌다고 하면 150개의 그룹이 있고요 50명으로 나누어서 앉히면 300그룹입니다 성계에 100명씩 50명씩 앉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00에서 230그룹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열두 제자가 먼저 줄 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줄 반장에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힘을 합해서 50명 100명씩 이렇게 해서 200에서 230그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200에서 230그룹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한테서 떡을 받아다 갖다 주고 다시 또 와서 갖다 주고 이 일을 한참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그냥 생각해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100명씩 50명씩 안치라고 명령하신 마지막 이유는 요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만약 한 명씩 줄을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갔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흩어져서 가족 단위, 친구 단위 이런 단위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친구가 없는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기피하는 사람들 몸을 파는 여자들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지켜서 아마 혼자서 쓸쓸히 떡과 물고기를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수거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 혼자서 받아갔다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수거하러 다니는 것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큰 중노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시에 따라서 남는 것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후에 감사히 챙겨서 집으로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다시 예수님을 쫓아오면 떡과 물고기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눠주실 때 예수님 제가 배가 크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먹고 배부르네 내일 다시 얻어 먹어야지 하고 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거하는 사역을 그들이 100명씩 50명씩 그룹으로 앉아서 배급을 받았고 함께 먹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쉽게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족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 국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혹시 나의 기억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버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가 혹시 내가 배가 부른 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것이 없는지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고 도전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에게 들게 해줍니다 우리를 물음 가운데 이 빈들에서 내가 어떻게 공급을 하란 말인가 라는 물음 가운데 우리를 던지기도 합니다 낙심 가운데 우리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받아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역할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혹은 100명씩 그룹으로 안치라는 명령은 가정사역, 구역사역, 교회사역, 단기선교 등의 사역가인데 이 공동체의 사역에서 우리가 일을 나누어야 하고 일을 적당한 크기로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일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에 제자들은 아마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일을 나누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일로 인해서 번아웃되고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은 우리가 많이 시작을 하고 많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같으나 규모가 없고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낭비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 교회, 구역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버려지는 것은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도 다시 연구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제가 다 나누어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을 재우지 않고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번 주 가운데 이 본문을 한번 다시금 보시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나누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한 보아를 캐내듯이 찾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